곧바로 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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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43층 안구렁입니다. 지우개 09010 이게 9번이고 이게 010 같아요. 09 플러스 프로 아무래도 지우개 4개 날린게 그거겠죠? 서있어요. 옆에서 링이 다시 부활했고요. 지우개가 출구 앞쪽으로 와서 빠른 시간 내에 지우개를 빨리 하나 넘기면 어? 잘 걸었네. 어? 맞다. 지우개. 바로 앞으로 왔어. 이런 행운이 와이가 좀 얇은 것 같은데 다시 칠게요. 얇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칠게요. 얇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출구통이 좀 높아요. 어? 아 지우개를 하나만 걸어야 되는데 지우개가 아프네 지우개가 아프네 지우개 하나가 3개 3개 공리도 revealed 아우 오 왔다갔다 이제 지우개 하나만 딱 잡을 수 있는 밑이 어 아 썼어 누워야 돼 아 썼어 눕혀 눕혀 어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요 아 이거 전해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하셔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아 이제부터가 힘들던데 그렇지 타고 내려가 자세 만들어줘 아 너무 오른쪽이다 자세 좀 만들어주세요 어깨걸이 안되나요 케이블 타입 아 됐다 됐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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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머지 하나가 두개가 공중으로 뜨면 바닥이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바닥이 있을때 해결을 해야되는데 오오오 아 아 아 아 클났어 아 지우개 크기가 똑같으니까 꿀망을 넘기고 그게 될까 꿀망을 넘기고 벽에 붙으면 들을 수 있을까 아 아 이게 지금 양쪽에 지우개가 4개라서 줄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어 밑에까지 아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어 잠겼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저번에 보니까 바깥쪽에서 쇼 꿀망 타고 내려가서 쇼로 헤드샷을 그렇지 헤드샷 아 아 열쇠 더 내려가 더 안내려가네 쇼로 헤드샷을 그렇지 내려갈까 아 좀 더 안쪽이었으면 쇼로 헤드샷 어디 한번 걸려 어디 꿀망에 하나 딱 걸려 그렇지 그렇지 아 요느낌 아 가운데로 가야되는데 뭐야 솔로 헤드샷 제발 솔로 헤드샷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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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헤드샷 어디 꿀망에 딱 걸려면은 아 점점 구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 솔로 헤드샷 오 그렇지 솔로 헤드샷 아 요느낌 아시겠죠 글진을 못하니깐 오! 와.. 드는줄 알았다 지우기 4개의 무게는 다른 인천의 꿀망 무게랑 비슷하게 됐고 아 이렇게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고속으로 몰아 지우개? 아 저기 핀을 위에서 걸어 다시 다시 타이에 들어갔어요 더 깊이 더 깊이 아끼면 안되니깐 정말 많이 들어갔다 정말 많이 들어갔다 정말 많이 들어갔다 저번에 피피박스 버플 뽑은 그 느낌 이게 점점 벌어지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어깨박까지 들어가는거 아니야? 아 이게 됐겠지? 어 됐어 됐어 아 됐어 자 이게 옆으로 해서 옆에가 깊으니까 어 안되네 빠져요 아 빠져 아 안 빠지는거 아니야? 아 빠져라 빠지겠네 더 눕혀서 더 눕혀서 투터치 더 눕혀 어 빠졌어 빠졌어 이제 헤드샷 투하진 않겠지? 아 센터 안맞았는데 도와준만 말아 도와준만 말아라 어어 어려운 오른쪽걸 써 1타 됐다 이제 제발 4타 남았는데 퉁퉁 조용하네 라스트 라스트 막타 나이스 나이스 막타 요령을 또 알려드렸네 여기에 껴가지고 요 틈에 껴가지고 볶이는 또 운이 있어야 되니께 저 열쇠가 오랜만에 딸깍 보셨지요 보셨지요 재밌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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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